안녕하세요 대팍입니다. 오늘은 마틴 루터킹 주니얼데이라고 해서 어제 캘리포니아 샌디에고라는 데 왔고요. 그 다음에 저희는 지금 힐튼 호텔에서 1일 숙박을 했습니다. 보통 1박에는 150불 정도 하고요. 그리고 주차비 한 25불. 그리고 아침이 제공됩니다. 저는 미국에서 크레딧 카드 힐튼 거를 사용하기 때문에 무료로 포인트로 숙박을 했고요. 그 다음에 가족들과 시월드나 많은 관광지를 돌아다녔습니다. 캘리포니아에서 샌디에고는 아무래도 유명한 곳이 많아요. 관광지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한인분들도 많이 살거든요.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되시면은 이쪽에 이제 뭐 시월드 그리고 동물원 그리고 레고랜드 갈 곳 많으니까요. 많이 오셨으면 합니다. 이상 대팍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